악수. 악수. 제가. 죄송합니다 알바소. 취했던 자리에서 상품을 준다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제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숙대입구 근처에 왔는데 PC방에 왔어요 사실 PC방 먹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첫 PC방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PC방인데 진짜 특이한 게 정육점처럼 이렇게 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게임도 하고 먹으러 가는 건가? 와 진짜 고기가 있네 와 진짜 정육점 같은 거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겹살이 품절이 어떻게? 삼겹살 포장용은 어떻게? 아 주문하실 수 있나요? 아 주문하실 수 있나요? 정육점처럼 고기만 사갈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정육점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실물이 훨씬 예쁘시니까? 아아 아니 아니 얇은 물이 엄청 흔들기 싶은데 2시간 20분 응 아 이거 비해 와요 좀 많이 드세요 아 이거 걸릴까? 아니 아니 너무 오랜만이다 아아 대박 어 됐다 그래도 PC방에 왔으니까 게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먹을 걸 시키고 게임을 하는 거지 이게 피자마자 메뉴판이 나오거든요 삼겹고기만 목살 이끈김치 와 진짜 여기 완전 고기집인데요? 메뉴가 엄청 맛있다 딱 떡볶이도 있고 뭘 먹어야 되지? 너무 많아서 못 구워야겠어요 일단 고기를 먹어야겠죠 당연히 고기를 삼겹살 고시락 하나랑 삼겹이 있으니까 목살이랑 불닭을 하자 신라면 담기 새우 삼성 달건밤 치즈 빅 핫도그도 먹어야지 너무 많다 잠시만요 전보 닭다리도 먹고 어떡하지? 죄송해서? 너무 많은데? 이렇게 길어온다는 게 처음인데? 저희 회의 좀... 잠시... 이렇게 길어온다 처음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진 거 같은데? 메시지 보내는 거 있거든요? 알바생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는 같이 하네 나중에 나는 같이 하네 나중에 나는 같이 하네 어휴 아 너무 많이 시켰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와요? 와 감사합니다. 자리가 오죽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죄송하다. 지금 음식이 다 나왔는데 한 번 이렇게 많이 하시고 힘드셨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일단은 과자, 과자. 세심하고 과자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기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엄청 두툼하다 그게. 뭐야. 대박. 진짜 맛있어. 너무 말도 안 되게 맛있는데 이거 피시방 퀄리티가 절대 아닌데. 맛있어. 고기 사가서 먹고 싶을 만큼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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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음. 상대 와.. 고기 더 시키고싶다 이거 완전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안에 불닭 근데 시방에서 진짜 불닭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목살도 먹어보겠습니다 목살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목살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하면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좀만 먹다가 할게요 너무 맛있다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맞아 소스 아 아 아 편이죠 음 음 음 음 아 맛있다 와 이거 라면 나온 지 얼마 안 돼지? 이거 나온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여기다 만두를 몇 개 살짝 담가서 갈리만두 3개 다른 거 뭘까? 내 영상 보면서 먹으니까 좀 이상한데? 아 좋다 김말이가 있어 김말이 핫도그 한입 한입 이렇게 만든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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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데? 핫도그 밖에서 약간 기름에다가 해주는 핫도그처럼 엄청 바삭하고 얇고 맛있어요, 껍질이. 아, 너무 맛있다. 요즘 유명한 빵빵빵. 떡볶이,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싫어? 떡볶이,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머니 불리던데? 아, 너무 예뻐, 진짜. 새우볶음밥. 다 맛있다. 이거는 피카츄 같은데, 피카츄가 사지가 절단 됐네? 어렸을 때는 이 피카츄가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오, Shopping now. 아, 요즘 피시방 음식이 진짜 피시방 음식 같지가 않아요. 은근히 너무 길어서 mammal. 고기가 진짜 맛있어. 고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정류점에서 하는 것처럼 고기를 여기서 갖고 와가지고 3일동안 축성을 시킨다는데 그래서 고기가 진짜 일반적인 냉동고기 이런게 아니라 진짜 되게 맛있는 고기예요. 삼겹살이 품절인 이유가 있었구만? 삼겹살이 품절인 이유가 있었구만? 삼겹살이 품절인 이유가 있었구만? 삼겹살이 품절인 이유가 너무 맛있다. 파저리도 진짜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파저리 다 먹은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삼겹살이 삼겹살이 품절인 이유가 삼겹살이 품절인 이유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짜파게티 PC방에서 짜파게티도 필수에요 필수 왜 나 오랜만하니까 모르겠지? 고춧가루 안 돼 한 판도 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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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하자 어 3개를 모르겠어 어 잠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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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게임 잘했는데 요즘 안하러 보니까 못하겠다 아휴 이제 그만해야지 밥 먹어 음 맛있어 튀겨서 그런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가 coloured 떡볶이도 맛있네 떡볶이도 맛있네 고소해! 지금.. 이제 몇분 남았지? 12분 남았어요.. 12분 맞춰서 먹었네.. 아 너무 죄송해요. 감사해요. 힘드셨죠. 이거 완전히 괜찮아요. 아 진짜요? 제가 처음이에요? 아 네. 어떻게 치우세요? 이거 또? 좀 퇴근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첫 PC방 먹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요. 막 촬영하는 느낌도 안 나고 컴퓨터 하면서 되게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PC방이 맛있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뭐 이렇게 종류점일 하실 정도로 다양한 음식도 많이 생기고 PC방 음식도 진짜 너무 맛있어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만화방으로 한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